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호남에 최고 80mm,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영남 지방에는 20에서 60, 서울 등 중북부에도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충청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새참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일부 지방과 강원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남쪽 먼 해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차츰 북상하면서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21도, 전주 22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토요일 영서 지방에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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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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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